안녕하세요. 오페라 행젤과 그레틀에서 모래요정과 이슬요정을 맡은 소프라노 윤상아입니다. 제가 맡은 모래요정은요. 숲에서 귀를 잃은 행젤과 그레틀이 너무 무서워하고 있을 때 모래요정이 나타나서 마법의 모래가루를 아이들에게 뿌려줘서 잠에 들게 하고 그 다음에 꿈의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슬요정은 숲에서 밤을 지새운 아이들을 아침을 깨우는 역할이고요. 제가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현재가 그레틀을 처음 하는데요. 누구나 접하기 쉬운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소재를 오페라로 삼은 작품이라 매우 반가웠습니다. 그리고 또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. 동화를 소재로 한 오페라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선일과 심미로운 멜로디 안녕하세요 선생님 꿈과 모험 그리고 한상이 가득한 가족오페라 현재가 그레틀 많이 보러 와주세요.